와 블랙잭 재밌겠다 힛힛힛 내 돈 와따 보안타 이도류단 와따 파이어를 가방 난관 탑힛 아 창피아 힌벨벨트 아이 뚱띠이 두마리나 됐고 오네 더블 뚱땡이 알고 계시나요? 저래서 iu meth 무슨 인간으로 narc 엘리트 넣어줘 완타도 넣어주고 그냥 전 터대 부셨을걸 더 완타도 더 완타도 더 완타도 완타도 와 난기 믿고 있었다고 속죄 달려 화형 포식 무적 무적 특 무적 아님 왜 형질 선의 코어 왜 안줌 쟤 얘네들 내돈 가져가면은 왜 형질 묻게 해야 되는거 아니야 가자 두놈들 이놈들도 외형질 맛을 봐야되 아 안건다고 야 왜 이겨 꺼어억 저 애기 맨날 지다가 외형질이니까 바로 이기는거 봐 외형질 진짜 쓰레기입니다 아니 복복성 못한지 진짜 아니 몇번이나 저를 아이고 50골 내고 싸움을 구경했네 아 guar 가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완타 가지면은 사실 뭐 별로 그렇게 개꿀은 아닌거 같은데 뭐 당연히 주절먹이긴 한데 주절먹은 맞지만 글쎄요 아직 부족한게 많다 저주인형 좋다 저주 받으러 보내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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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엌? 저주 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 해시계 꺼져요 서른장 해시계 근데 님별 서른장 있으면 타락 뽑는대 한세월인 그리고 완타한다고 공격카드 비중 높아서 지금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병폭 주워 아 정배해서 뭐하냐고 소행역배 해야지 서른장의 타락 뽑으려면 재수없으면은 7턴째에 나오는데 아잇 2돌 아 1턴째에 뽑았다 이게 실력입니다 그 와중에 약보는 진짜 꾸준하다 저거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해 아씨 아잇 아잇 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턴에 공격도 안하는거야 이거 거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네 아잇 아잇 아 Reporting 넌 지금 실수를 서질렀다 죽어라 가지 타락인데 왕관 받다 아님? 아 이건 수행이 없겠지 정배에서 뭐 10포인트 먹어서 땄을래? 아...화영 2살 맞죠? 와 800원이 남았어 미친놈 와... 왜 형들 게임 개설하는 이걸 800원을 먹는 아니 어떻게 800원을 먹지? 3% 아니 근데 이거 옆에 할만한데 진짜 가지 타락 내가 가지 타락 하루 이틀 해구나 물론 딴다고는 안해 절대 딴다고는 안했지 역배를 한다고는 했지만 몇 배가 딴다고는 안했다고 돈이 복사가 된다고 돈이 복사가 된다고 오 추구에 질 수 있는데 이건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이거 2% 2% 2% 3% 풀끈 해골 풀끈풀끈 아니 거지같은 것만 나와 저주인형 부적이야 제 말이 맞죠 님들 틀린 말 안했다 잉수고 드림캐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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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머리를 첫 턴에 잡았지만 결코 안정적인 덱이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버퍼가 웬일로 2뎀이나 막았지 버퍼가 웬일로 2뎀이나 막았지 버퍼가 웬일로 3뎀이나 막 recorded orden하고 다시 처리해볼게요 포r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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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락수업 빨리 붙여 핸드업 대신 귀여운 무감각을 드리겠습니다. 타락수업 망할 탈페이색 이제 타락 늦게 뜨면 가는거야 처신 잘하라고 타락 2 1 2 2 2 3 2 내 타락이 빨리 떠도 갈수도 있어 안일 그 안일함 때문에 가지 타락의 단점 안일해진다는게 단점인데 그르르 제발 아씨 발이 킬드같은 소리 하네 흠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뒤질 뻔했네 창과 방패는 어떨까 창과 방패는 어떨까 아 이 병 아이씨 꺼져 병속의 폭풍으로 바꿔줘 고마워요 이 병이 아니야 타락 수고 수고 탈윤 عة맨 탈윤 참호 어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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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죽는다 죽는다anna 죽는다 내가 죽는다구요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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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 죽는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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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이 심장아 또 죽냐 님들 덱에 완타가 두 장이나 있으니까 완타 되기는 누가 봐도 완타 되기다 쓰른 승리 사석 희귀읍을 이렇게 많은데 왜케 힘들어냐 희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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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보스 희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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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 일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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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귀 병원 법석 고급인가 일반 점점 희귀 희귀 아멘